쌍주들 상하의 개그맨 이성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특별한 피규어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로코에서 김미소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 김미소, 모로코 이름 입티삼. 한국말로 위소니까 개미소로 했어요. 아 그런 거예요. 왜 모셨냐면 BTS도 팬이시고 오늘 할 게 또 BTS 피규어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구독자 수가 많은 50... 거의 8만 유튜버죠? 거의 예. 방송 나갈 때 쯤이면 60만 유튜버가 돼있고 글로벌하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영어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성 루파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BTS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BTS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boy band입니다. 오늘의 루파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BTS의 새로운 도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 아하하하하하하 제일치? 너무 좋다. 멘트 하나가 주옥 같았어요. 그쵸. BTS 피규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BTS 피규어가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실주의 인형들도 있고 이거는 아트토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미술작품 같은 피규어예요. 스티키몬스터랩이라고 그 회사에서 나온 건데 한정판이에요. 만약에 딱 해서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생산 안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BTS의 작은 아트토이예요. 이 아트토이예요. 이 아트토이예요. 이 아트토이예요. 이 아트토이예요. 이 아트토이예요. 스티키몬스터랩이에요. BTS 멤버들이 일곱 명이기 때문에 일곱 개의 피규어를 준비했거든요. 이건 아직 시중에는 안 파는 거. 우리가 시제품을 미리 받아온 거예요. 너무 떨려요, 사실. 한번 열어볼까요? 천천히 해야 돼요. 깔끔하게. 접어서 나중에 다시 팔 수 있게. 오케이. 이거 핑크색. 조심. 일단은 박스는 여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빅히트라고 써있고 아트토이라고 써있고요. 아 슈가, 슈가 피규어네요. 슈가. 한번 열어볼까요? 계단 가격이 한 5만 4천 원 정도 돼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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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진이 아니라, 이 사진을 열어보는게, 작은 글자의 글자였어요. 이 글자의 글자였는데, 이 글자의 글자였는데, 이 글자였는데, 이 글자였어요. 이게 공개되는거야? 오! 사진! 사진! 지금 슈가 머리 보이는데? 그니까 슈가... 왜 이렇게 떨리지? 뮤직비디오에서, 그거를, 어? 똑같은 옷이네? 피규어부터 공개를 하면,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동생이, 그리고 동생이랑 똑같은 옷.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슈가보단 안 귀엽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귀엽죠. 귀걸이까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되어있고. 그니까. 엄청 자세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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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왔던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디오라마까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BTS ARMY 팬들이 이곳을 알고 있는 곳이 버스정류장에서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줬어요 빠밤 여기다 용기에 발을 꽂아주면 이렇게 스탠드가 되어있고 벽에 기댄 모습 안에 보도블럭 디테일 뒤에 그래피티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최대한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하나만 사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세트로 모아주면 이게 쫙 나오는거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연기, 슈가, 연기 오빠가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는 직접 사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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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잠사꾼 같잖아 우리 읽어드릴까요? 나는 왜 음악을 하고싶을까 음악으로부터 도망가고싶을까 수없이 되풀이한 질문을 다시 대내었다 핸드폰 진동음이 들려온 것 바로 그때였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BTS 유니버스를 아예 만드셔가지고 뭔가 앨범마다 그런 철학이 좀 들어있고 떡밥들을 많이 좀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 팬들이 뮤직비디오를 막 수없이 보면서 약간 그런 떡밥들도 찾아내는 재미까지 좀 만들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두 번째 피규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금 하나씩 랜덤으로 꺼내는데요 저쪽에 살짝 오마이갓 잠깐만요 왜요? 제가 좋아하는 멤버예요 아 안돼요 잠깐만 이거 진짜 천천히 아 잠깐만 떨려 자 여러분 B입니다 와아아아 우리 세영군 미소가 가장 최애하는 오케이 B 어머어머 또 약간 스페셜 카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어디 나 안봐요 아 잠시만 한 번만 일단은 아 제발 제발 미쳤다 너무 죄송해요 좋아죠 스페셜 카드에 들은 것처럼 뭔가 이제 낙사하는 그래피티하는 네 바지와 이런 체크무늬 후드 이런 것까지 굉장히 귀엽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 갖고 싶어요 진짜 갖고 싶어요 네 여기도 보면은 태염이라고 이렇게 또 써있어요 바닥도 이렇게 오 보입니다 이런 거 많이 해봤나봐요 에이 유튜버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는 살짝 뒤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느낌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멤버 세 번째 도구 아티스트를 지민 지민입니다 유산을 한번 썼어요 마찬가지로 미공개 포토카드가 들어있고요 이거 미공개니까 나만 볼래 이야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거를 표현한 게 요 피규어라는 거죠 똑같이 오 너무 예쁘다 귀걸이도 귀여워요 귀걸이도 멤버들마다 다 달라요 지민이의 스탠드 어 얘는 왜 위에가 없지? 그냥 여기서 써요 아 우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니면 여기 밖에서 있었나? 원 트러스, 돈 트러스 뭔가 돈 트러스 믿지 마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 아이고 까주세요 누구 거예요 이 주황색은 석진이에요 진 오빠다 오 오 뭐야 크기도 있네 귀여워 진 석진 군의 피규어는 버스 정류장 백스테이지가 있는 게 아니고 석진 오빠는 다른 멤버가 다른 멤버가 다르다고 다른 멤버가 다른 멤버가 다르다고 다른 멤버가 다르다고 석진 오빠는 그 애니멀스 그 애니멀스 그 애니멀스 그 애니멀스 그 애니멀스 뮤직비디오에 그 애니멀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귀여워 귀여워 나도요 오빠 이렇게 나와서 귀여워 진짜 포토카드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실제로 꽃다발 이렇게 들고 있는 역시 석진 진짜 잘생겼다 네 이렇게 진의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아트토이로 표현해 주고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약간 미공개 포토카드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벌써 지금 네 명을 했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열어주시죠 어머어머어머 우리 막내 아 우리 정국군 맞아요 네 오 여긴 또 오 뭐야 앉아있어요 아 뮤직비디오에서 정국이 앉아있어 뭔가 써있어 아 쓰고 있는 네 너무 귀여웠습니다 우와 우와 뭔가 진짜 정국 스타일이네 느낌이 진짜 딱 스티키몬스터랩의 약간 시그니처 그 얼굴 그거를 표현했는데 의상이랑 의상인 스타일 스타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트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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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표현을 똑같이 해준 거야 와아 그래도 너무 좋은 건 여기 벤치에 완벽합니다 요거는 또 스탠드 이렇게 서있는 스탠드 아니기 때문에 요런 데 따로 떨어뜨렸을 때는 네 혼자 요렇게도 앉을 수 있게 자 이제 두 명밖에 없어요 이제 만나봤어요 아 잠깐만 기대됩니다 오 핑크색입니다 핑크색이는 누구 와 드디어 제이홉이다 진짜 오 뜯어지지 않게 조심 좀 해주실래요 아니야 아니야 안 뜯을 거예요 어 조심해 주시고 오케이 자 제이홉의 컨셉은 어떤 게 되어 있을지 오 케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미쳤다 아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떨려 카드 어딨어요? 카드? 왜 제이홉 카드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공개를 안 해봐요 저기요 네 같이 한번 공개해볼게요 열어주세요 조빈지 공개 포토카드 나 갑자기 마음이 왜 이렇게 설레지? 나 진짜 설레 나 진짜 나도 개인적으로 제이홉 팬인데 춤은 진짜 미친 거 같아 난 그리고 마지막 노래 봤어요? 치킨 누들 숲 치킨 누들 숲 이거 배경도 너무 예뻤고 그니까 춤을 진짜 너무 잘 춰 그게 사실은 좀 웃긴 춤이잖아 근데 그거를 예술로 승화시키더라고 제이홉의 버스 스테이션은 이렇게 생겼고요 와 이거 케이크 초를 또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구나 오 귀여워 마지막이에요 아 RM 김남준 남준이 마지막 멤버는 RM 세 번째 멤버는 J-HOPE 그리고 마지막 멤버는 RM 김 남준 여러분 컴온 컴온 카드 알았어 내가 죽어 피규어보다 이걸 더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와 개야 멋있다 주머니에 손 넣고 역시 RM이 이런 느낌 이런 것까지 응 근데 요즘 킨넘 진짜 정정맥 잘생기고 있어요 원래 잘생겼었어요 잘생기고 지금 더 더 더 잘생겨졌어요 어 이거는 뭐지? 펜인가? 아뇨 이게 하나 더 줬는데 설명서 이때는 또 설명서 뭔가 아 여기 끼는 보시면은 조금씩 들어 있던 이런 플라스틱이 이 버스 종류장을 완성시키는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한번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trying to match the exact things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까지 딱 해주면 So everybody as you can say try to match it like in the music video like the whole set and they match the whole set the whole members but if you wanna do it what you want as your style like you can just move the members put them in everywhere you want yeah so that's the final look so beautiful 아 너무 좋아 네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액션 피규어는 아니라는 거 스티추에요 Yeah it's not an action like a stick you just like put them in and make it move like if you move them like it's gonna break out and you say you know what I mean? 풀세트 만나본 소감 어때요? 한번 이렇게 앞에서 한번 봤어요? 아아 갑자기 영어로 나오네 아유 잠깐만 오케이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뭔가 재밌어요 재밌죠? 네 재밌고 뭔가 딱 끝나고 이야 아름답다 좋다 이거 내 집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나도 사실 너무 갖고 싶지만 미소영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두면 원래는 다 장식장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장식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글루토리가 지금 유통을 하는데 거기서 완성품은 아니지만 시제품으로 아크릴 케이스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거까지 같이 담아서 드릴게요 어머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없다 아유 아유 일단 한번 넣어서 넣을까? 네 이게 사이즈가 딱 맞나봐요 옆에서 한번 들어줄래요? 조심히 들어 볼게요 내가 원래 이거 피규어 리뷰할 때 엄청 떨어뜨리거든 근데 BQS 피규어는 떨어뜨리면 진짜 난리할 것 같아 에이 오빠 죽어 우와 귀여워 이렇게 해놓고 방지필름 안 떼서 살짝 불투명해요 이거 떼면 이제 선명해져요 이렇게 해서 혹시나 아기들 안 닫히겠지? 이렇게 하면 풀세트가 되는 겁니다 와아 예쁘다 멋지다 오케이 When I go home I just need to remove the plastic that's here that can show the members all good because it's new so yeah 이상원TV 나와서 함께해 주신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항상 오빠랑 사실은 콜라보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BTS 영상 만들었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오빠한테 뭔가 배우고 싶어요 저도 이제 이런 리뷰 미래서 미래서 피부 리뷰는 나만ither instruments 아 왜??? 같이 좀 하자 개 사이에서 헁? 해도 되지 그래 이제 선배님이니까 개개 선배님 리뷰 선배님까지 됐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해외팬들iti 간단하게 has termed everybody this was my first time this kind of 2 2002 and I was so happy to do with 이 swooppa 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김희수 가요. 김희수 가요. 김희수 가요. 김희수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